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을 뒤바꾸는 찬송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찬송으로 멀린 캐러더스 되어 있는데요.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세계 1900만 독자를 감동시킨 은혜의 간증의 클래식, 범사의 감사와 절대 찬송의 놀라운 능력이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평화와 순전한 기쁨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찬양한 행위 그 자체가 일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신다.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태도다. 주권적이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잘못된 사고 패턴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우리 각자가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상황과 사건을 허락하신다. 나는 찬양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행위다. 이를 악불고 의지적으로 발휘하는 찬양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찬양기도를 드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상황 안으로 들어온다. 아마 처음에는 졸졸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물줄기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씻어낸다. 찬양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해서 부인께서 남편과 함께 살던 말던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부인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무릎 꿇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손안에 가지신 사람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2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차장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다른 이들의 상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이 책은 좀 짧게 내용이 구성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힘드신 분은 가까운 좋은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이 무려 19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